안녕하세요.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오후 측해부터 동해 북부 해상으로 고압대가 발달하여 동해상에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어 오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위하시고 해안가 낚시객과 여행객들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나 밤 한때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평년과 비슷해지겠고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저온 현상이 나타나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남해 동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동해 전해상에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높게 이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중부 서해안 지방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